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이슈 먼저 이야기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2월 금통위와 관련해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선제적인 금리 인상 후에 일단은 우리의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번 달에는 동결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오늘 금통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주열 총재도 이야기를 하겠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던 내용인데 원래 어제 금투협, 금융투자협회에서 채권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100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88%의 전문가들은 일단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미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금통위가 두 번에 걸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로 봤을 때 금통위가 3번 이상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동결하고 다음 달이나 혹은 그 이후부터 해서 차차 순차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예상을 했던 것이긴 한데 지금 문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이제 3월 FMC에서 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처음이죠. 미국은 이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코앞에 닥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도 결정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또 다른 외부의 충격 요소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월 대선 앞두고서 금리 인상하기는 좀 무리시니까 일단 다음으로 넘기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에서는 분명히 최소 0.25% 길게는 0.5% 빅 레이트로 한번 하이크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하나의 부담이 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사태들 이것들이 역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강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역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열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금년의 물가 상승률을 2% 중후반대 거의 3% 근처까지 봤는데 오늘 발표하기로는 3.1%까지 굉장히 높게 지금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유동성에 의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약간은 좀 단돌이라고 하죠. 그걸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에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도 이렇게 복잡하게 결정을 했을 텐데 우리 시정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 증시 주식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떠나야 되나 한번 물러나 있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인플레이션발 압박으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니까 아무래도 많이 놀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꾸준히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원자재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특히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로 인해서 증시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증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대신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경기 방어주 쉽게 해서 의식주 관련된 것들 이쪽 패턴으로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금융주와 보험주 같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을 관련해 가지고서는 돌려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